대형 보험 판매 법인이 손해보험 계약당 한 건당 보험사로부터 받는 평균 수수료가 22만에서 23만 원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. 21 보험연구원 소속 김동견 연구위원은 GA 채널의 영향력 확대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속 설계사 5천 명 이상 대형 법인보험 대리점 7곳이 손해보험 판매 한 건당 받은 수수료는 보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22만 4천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소속 보험 설계사 수가 1천 명 이상 3천 명 미만과 500명 이상 1천 명 미만의 GA의 판매 계약 한 건당 수수료는 각각 17만 2천 원과 17만 8천 원으로 낮아졌습니다. 김동견 연구위원은 규모가 큰 GA가 같은 판매량에 대해 더 많은 수수료를 받는 경향이 관찰된다며 이 때문에 보험사에 대한 협상령을 강화하려고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여러 GA가 하나의 법적 실체로 뭉치는 기형적 형태도 나타난다고 분석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